마태군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소리 예수다라는 줄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식들 세상의 추세 문화적인 얘기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것이죠 하늘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한번 9월달쯤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독특하신 분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모세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청동기 문명시대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또 근동 팔레스타인 그 동네 근동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창세계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신화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신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오래된 그런 신화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창조 신화들 홍수 설화들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설화를 보고 창조 신화 얘기를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들은 매정하고 야만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신이었습니다 인생들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성경에 말고 말이죠 고대 근동 사회의 여러 신들을 말할 때 거의 대동 소위한데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신들이 자기들의 여과를 잘 즐기기 위해서 노예로 만든 것이 인생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거의 제명에 못 죽고 전쟁에 죽든지 노예를 살다가 병들어 죽든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야만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은 그때 매번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 신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신들이었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생들을 만들 때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화에도 신들이 피조물을 만들면서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동사회 신화 설화를 보게 되면 택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독특하신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것들을 떠나버렸을 때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피값으로 인간들을 인생들을 구원하셨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낳을 때부터 노예로 만들어졌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든 것이 당대 고대 근동사회의 신화와 설화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다 죽으신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 자체가 죄된 것이다 여기기 때문에 신들이 육체를 입는 것 거룩한 신이 육체를 입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얼마 전에 역사가 쓰여진 역사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독특하신 분이시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독특 이거보다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유일하겠습니까 그 당시 신도 억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억수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그 말씀은 독특하신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일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저는 하늘의 소리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결심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 예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예수다 성경에서 하늘의 소리가 세 번 들려왔습니다 우리 성경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하나는 변형산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남산 개세만의 동산에서 세 번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여러 세 번 나온 것 같지만 한마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짤막짤막하지만 요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시죠 요단강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침례 교육을 참 감사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무리에 올라오실 때 성경에 보게 되면요 3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장면에 보게 되면 고림도서 13장 13절 보게 되면 이제 축도 제가 나중에 축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부성자 성령이 나오지요 또 이제 마태공 28장 18, 19, 20절 보게 되면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같이 언급은 되지만 존재가 같이 한 곳에 역사하시는 것은 욕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빌드같이 형상으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오늘 보신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이 자리에 쓸 때마다 또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아들이 모르니까 이걸 하셨겠는가 아들에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흔들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겠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누구겠습니까? 온 천지에 있는 모든 만민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쓰고 있는 기자들에게 이걸 들어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거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곳곳에 여러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에서 1장 1절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인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곳곳에 많이 있지만 예수께서 여실 때 진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여시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십니까? 예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는지 힘든 일들이 있는지 주께서 이걸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성례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들의 문제는 참으로 많고 해결할 것들 참으로 많고 아픔들 참으로 많고 육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환경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 얼마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다 그 말씀이었어요 변형사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유단강은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원수에게 이렇게 시험받기 바로 전에 주님이 공생회를 딱 시작하시면서 성령 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변형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16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사람 말하죠 예레미아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합니다 또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모세거든요 모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답이 아닌 거죠 그때 유명한 우리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한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16장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볼 때 큰 산 하나를 보게 되면 그 큰 산이고 끝머리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이고 정상 위에 깃발이 나붓깁니다 그 깃발이 나붓깁니다 그 깃발이 나붓깁니다 글씨가 뭘까요?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같아요 마태복음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고지에서 딱 그 고백을 한 다음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으리라 드디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으리라 한 번 내가 죽으리라 두 번 내가 죽으리라 세 번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고 17장 넘어가자마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예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주는 크리스토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또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이 모든 말씀들 자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인생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듣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다라고 12장 4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세 명은 너무너무 놀라서 바짝 엎드리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부드러워 일으키시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있을 때 삶을 살아가다가 불안이 확 물러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많은 순간에 불안이 몰려오기도 하고 답답할 때 있기도 하고 또 이 두려움 불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려움 공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아들로 말미에 맞추시는 것이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까 제자들 시각에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응답은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도끼는 뜨고 계신 바로 그분이 보이십니까 환경이 보이십니까 일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그저 마음 그냥 답답한 뭔가 보이지도 않지만 또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깨에서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들고 무릎이 떨리게 만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보이십니까 그것들이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잡혀 계십니까 두려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별 안에 여러 인생들 수두룩 빡빡한 여러 인생이 있을 때 수만 가지 수억 가지 81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심 걱정이 81억 개어밖에 없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답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아까 17장 이제 거기 변형사는 주님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절정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시게 되면 그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정하는 바로 그때 주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얘기는 보겠습니까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시는 그 일들과 공생을 사시는 그 일들과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명령 없이 행한 것은 없습니다 행함과 말씀 속에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대로 사셨고 명령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신 모든 행함 모든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생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슈아 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다 그러면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죗덩어리 우리였습니다 인생들을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남김없이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또 바꿔보겠습니다 생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죄의를 향한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한 생명이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때까지 주님이 그 앞에 기도하는 그때까지 다 이루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들께서 죽으시는 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들께서는 일을 다 이루고 우리 인생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은 인생들을 위한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독특하신 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했는데 신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빵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굶고 있는 이것이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한 빵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다 갈아대고 그리고 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빵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빵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 좀 있으면 성찬할 텐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생명의 떡을 죽여서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욕설이죠 생명을 죽여서 죽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위인이신 죄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죗덩어리 인생을 위해서 창교주께서 죽으셔야지만 살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과 기쁨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을 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집어넣는 그 일을 매순간마다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깥에 있으면 너희도 죽는 거다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사는 것이다 받아 마실 때 사는 것이다 내가 생명 주는 그 일들을 아들로 말마 이루었다 생명의 떡을 만들어 놨다 먹어라 먹어라 예수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속으로 모셔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린 지워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거룩해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그 생명이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를 잘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왜 그렇게 역사하셔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한 분이신 그분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어떤 거 배웠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 사랑하시는 거 그럼 당연하죠 근데 우리 아들의 피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옆에 우리 홍대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백이치러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도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생명의 떡을 만드신 그 일 아들이 이 땅에 육칠 입고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치셔야 되고 못박히셔야 되고 거기서 죽으시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고 무덤 속에 갇히셔야 되고 어느 순간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님에 오셔야지만이 떡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성찬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 보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일 때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와 답답한 이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예수가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가 보이는 일 저의 말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상의 소리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하늘의 소리 예수다 하는 그 소리에 내 영혼이 열리고 내 심령이 열려 그 소리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홍동체를 기억해 주세요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십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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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